밑에 맥주 마요드 밑에 맥주 마요드 엇짜 호구 홀라 이거 뭐지? 이거 좀 해보자 이거 우리 매니저 누나가 시켜줬어 야 야 고기다 BOON BAO 뭐야, 이게 좀 갈비? 이게 좀 갈비 같은데? 아까 내가 갈비 먹고 싶 publishers 나 갈비수리인가 보다 오 이거 그건가 보다 거기서 먹었던 거 대구에서 먹었던 거 그건가 보인데 이거? 계란찜 무, 밥 우유 콜라 아 우유랜다 콜라 우와 잘 먹겠습니다 주 누나 잘 먹을게 우와 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오늘 힘들게 쇼했다고 갈비 먹으래 우와 우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너 밥 이리로 가 고기만 먹을래 맛있다 맛있다 고기 엄청 잘 뜯겨요 진짜 잘 뜯겨요 밥을 먹으면 얘를 못 먹을 거 같아 안돼 얘를 다 먹어야 돼 얘를 다 먹어야 돼 얘를 다 먹어야 돼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어 여기 살 붙은 거 봐 완전히 닭다리 살이 한입에도 안 좋아 한입에도 안 좋아 Q.........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나도 안짜야 음 하나도 안짜 참 딱 맞아 맛있어 보이지? 근데 맛있어 진짜로 하나도 안짜 간도 딱 맞아 음 음 음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매콤한 맛이 약간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것땜에 안느끼해 음 음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불량이 엄청 많이 나와 벽돌 조각을 벽돌 조각을 벽돌 조각을 응 그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다 먹었어 아 아 괜찮아 그래도 배 많이 배가 불러져 배가 배부르다는 걸 알기 전에 싹 먹어버려야돼 이거는 음 아 마지막이야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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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저씨는 못생겼다는건가 나 그냥 매력있다고 해 이 새끼야 애매하게 생겼다는건 뭐야 그냥 생기다 만얼굴이라는거잖아 못생겼다는거보다 기분 더 나빠 이 새끼야 그냥 애매하게 그냥 매력있는 사람이라고 해 아 아 듣기가 진짜 으 으 으 으 애매하게 생긴건 뭐야 으 으 으 으 으 우 심해에서 내가 뭐 새로 발견된 발견된 놈이야 으 우 으 으 등록 으 으 으 으 으 이건 빼고 다 먹었어 얘는 진짜 싫어 여기 봐 너 먹은 뼈따기 한글자막 by 한효주